점점 달려있는데 남들어 한을이는 정환 속에서 잉글랜드 11 CM 오마이갓 시티슨 젤라 램파드 아... 하나만 와줘 들어와달라구 9 오! 7번 앙툴리케 그리스마안! 나이스! 아 구석 나쁘잖아 구석 나쁘잖아 점점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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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느낌있게 가자 어 피절도 7번 헉 나가두 놔 나가도 고달 저 ㅅㅂ 맛박이 찾아가자 이제 맛박이한테 야 맛박아 아이디 보내세요 형님 카톡으로 아이디 내 아이디 비밀번 알지 않아? 안 바꿨어요 형님 혹시? 어 안 바꿨어 그대로야 그대로야 아 알겠습니다 바로 말해드릴게요 우리 패밀리 아니야? 내 비밀번 바꿔야 돼 아 맞죠 맞죠 제가 뭐 해킹하질 않기 때문에 심지어 형 롤 아이디 비밀번호 똑같으니까 롤 또 한 번 들어와서 하고 그래 아빠가 그 시청자분들 방송하는데 김학현이 벗어야 된 거 아닌가 싶어? 아니 진짜 근데 지금 여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자 바로 들어갈게요 형님 어 아빠가 그 계정 있는 거 다 써줘도 돼? 어 강화 이런 거 해도 되죠 형님? 어 막 할 거 다 해도 돼 나 근데 내가 지금 아이콘 박지성을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 부족한지 좀 알려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200이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돈이 아 300 했어야 돼요 300 안전하게 300? 아 맞죠 맞죠 안전하게 300을 했어야지 형님 아 나 250 했어 오늘 250이요? 잠깐만 근데 돈 내 거 같은데 그래도 빨간불 있는 거 최대한 빨리 던지고 이게 왜냐하면 또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아 싸게 줘야 싸게 줘야 돼 한 한가로 다 팔아버려 다 팔아 메모 있는 거 한 한가 드리고 아빠가 지금 잘 팔아줘 거상이잖아 네가 아 맞죠 맞죠 제가 잘 팔죠 형님 아 너만 믿어 진짜 아빠가? 근데 지금 이거 뜬 거 비피가 잠깐만 400억 있고 개낙을 안 받았고 그럼 될 수 있겠지 아빠가 안 될 거 같은데 형 이거? 잘하면? 해줘 아빠가 네가 거상이잖아 해줘 이것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형님 삼가? 뭐 박지성? 네 아이콘 살려면 어쩌 필요 없잖아 형님 그건 맞지 한 한가 800인 한 한가에 안 좋을 거 같은데 형님 이거는 한 번 다 팔고 얼마인지 봐줘 일단 박지성 네 일단 팔고 삼가는 안 사실 거 같아요 삼가는 좀 비싸가지고 그 정도 돈은 없어요 여러분 지도리 버는데 몇 개냐고요? 아 이거 저 벗는데 좀 안 돼요 형님 바로 다 팔았네 바로 대납 받으면 되겠네 이거 야 아니면 맛봐가 100억을 네가 강화로 만들 수 있지 않나? 만들 수는 있죠 강화가 터지면 형님 다 날아갑니다 형님 이거 하나 붙이면 되긴 한데 부족한 게 얼마야 만약에 다 팔면? 잠깐만요 일단 팔고 나서 대납 받으면 한 200 얼마 정도 들어오니까 한 200억을 부족해 200억 형님 진짜 말리지 다 깠어요 형님 말리지? 말리지 다 깠지 아 애매한데 그러면 일단 이거 다 팔게요 빨간불에 있는 거 야 지금 벌룬단 왔거든? 벌룬단이 오지게 모아주고 있긴 한데 야 맛봐가 야 100만원 질 더 하면 되잖아 아빠가? 100만원 질 하면 가능할 거 같긴 한데 형님 무조건데 그냥 무조건데? 100만원 해도 될 거 같아 형님 오케이 100만원 하면 갈게요 여러분들 야 맛봐가 너 잘 뽑냐? 저 거의 신이죠 형님 야 맛봐가 너 믿고 뭐 나한테 다 맡겨도 되냐? 아 저 믿고 맡겨도 되죠 형님 근데 오케이 아빠가 케미가 있을 거 같아 진짜 일단 대납 한번 받아볼게 형님 대납은 아레나 드립니다 난 봐보자 잠깐만 얼마 있는지 660 맞죠 여러분? 660 되니까 나머지 팔면 완전하게 근데 100이 좋을 거 같은데 그나마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시 지를게 야 야 야 했어 너 이제 하면 돼 어 나 믿고 믿고 그냥 믿고 끊어 놓고 방송으로 볼게? 가보자 아빠가 믿는다 너 믿고 간다 아 형님 저 어차피 빠친 곳이 신이기 때문에 자 그 이거 멍청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첫번째 A 자 A 뜨면서 자 두번째 어우 잘 SS가 SS가 SS 와 5개 야 개이득이지 이거는 이런들 5배 가나? 자 이제 BP 먼저 까고 어 BP 먼저 깐 다음에 어 BP 먼저 깐 다음에 자 6550만 BP 자 나머지 BP도 저 와 5억 3개에다가 5억 4개 5억 5개 6개 36억 9천 멋있어 자 요거가 일단은 자 32억까지 뒤돌이 벗으라고요? 예 벗고 올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예 벗고 왔습니다 자 BP 다 까자 자 일단 2억이 또 와 저 반반인데 4억 4천 야 770억 지금 요런 거에서 아 지사용이 하나 뜨면 좋을 거 같은데 어 일단 키퍼가 일단 10번에 아래 올려면 잠깐만 100억 아닌가 여러분들 아 아 아니 키퍼 저 왜 이렇게 다 안 되냐 자 이번에 구 4강 100 4강 100 4강 100도 가능하고 요런 거 약간 베테랑에서 21번 다비드 실바 어 다비드 실바 비싸요 그래도 어 밑에 마케릴레 어 미키타리안 아 재물재물 여기서는 안 떠 아 재물 아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어차피 SS 잘 떠야 돼 SS에서 맞죠? 여러분들 자 주공이면 누가봐도 이건 푸율 아닌가 어 푸율 자 푸율에다가 마라도나 어 히바우두 좋습니다 요거 먼저 깔고 나서 자 오신분도 추천해 제이탈 한 번씩만 오! 10번! 아 히바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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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쌓여 어 이런건 좀 요런 것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내가 누구든지 워커 워커 아 다 알아 이게 패키지를 맨날 까보니까 누가 뜬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 워커잖아 누가 봐도 응 다 알아 누가 뜬지 나는 나는 이미 다리만 보면 알아 다리랑 팔만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아니 맨날 맨날 까니까 모르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알아요 어 어 자 이건 세이드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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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 모드르치 그 다음에 이사형 이사크 형님까지 자 멀강패 1에서 5강이면 어 자 여기서 진짜 한번 은가 EBS 은가 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 이건 누군지 모르겠다 잠깐만 누구야 이건 아렐라 어 60억 아니 25x25 아렐라 어 65 지금 벌써 형님 274억입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형님 지금 벌써 274억인데 아직 메인백 안 깠어요 형님 여기서 설마 50억을 뿔깍 10억 어 10억 형님 나 빼는 자 스킵 됐다 오강 떴다 떴다 오강 야 잠깐만 이거 오강 야 잠깐만 오가 졌어 야 오강이면 개의 등이 지금 아빠가 저거 욱하면 최소 평타 얼마야 아 100억 이상 뜰거야 100억 이상 와.. 형님 지금 개이득입니다 지금! 자 이거 재물! 이거까지 재물이야 형님! 빛! 이거까지 재물입니다 형님! 음.. 이거까지 재물이고! 어? 설마 잠깐만! 피류로! 어 피류로 비싸 형님! 피류로님 저 60파워! 어 60파워! 바로바로! 60파워! 자 이제 EBS 응카팩에다가 금카팩까지! 형님 메인팩입니다! 형님 메인팩이야 형님! 다 재물이었고! 이제 메인입니다 형님! 가보자 빡빡아! 한 번만 가자 진짜! 한 번만 금카 가자! 어? 한 번만 금카 가자! 보여줘! 보여 보여 보여! 보여줘! 자 첫 번째를 형님! 자 하나 일단 까면서! 없이는 금카 뜨면 형님! 진짜 오는! 오는 난리 납니다! 형님! 금카! 체크! 아! 아! 아 18억! 아 18억 장난하네 이거 씨! 강화 재료! 아 강화 재료 말고! 아니 이런 거 금카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! 맞잖아! 아! 금카 하나를! 꿀깍! 아! 아 형님 잠깐만! 뛰어! 자 상우 오빠 잠깐만요! 지금 맞박이 망쳐가지고! 예! 빡순이 2호입니다! 자 셋 둘 원! 클릭! 자 오빠 갈게요! 어! 오빠 없이는! 금카 한 번만! 오빠! 금카! 오빠! 아 왜 이렇게 싸! 아 이거 아닌데! 야 야 잠깐만 너가 와봐! 오빠! 오빠 3호입니다! 오빠 박스 3호예요! 자! 어? 주공! 오빠! 레이 카드! 레이 카드! 레이 카드! 금카! 아! 아! 왜 이렇게 안 뜨지? 왜 이렇게 안 뜨냐? 아! 아! 어?어?어?어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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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님 진짜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잘 때문 거예요 형님 지금까지 얼만가 혹시? 485억! 아 근데 2배에서 근까 남았습니다 마지막 은카페 근데 형님 그 그때 그 기억 알죠 형님 빡토바이 쳤을때 그 빡순이가 지금 온다고 합니다 자 박스는 1호 1호입니다 억조발이 치면 되나? 가자! 누구냐 20번 야 폴 잠깐만 와 대구 132권 132권은 개이댕이지 610억 와 이거는 개이댕 아닌가? 내가 250만원 지른거보다 더 잘 뜬거 같은데요? 이거 상한가 팔고 이거 상한가 제가 사드릴게요 상한가에 사가지고 제가 사드리면 되니까 30억 차이니까 야 뭐야 뭐야 팩맨 뭐야 갑자기 야 이렇게 빠르다고? 야 팩맨 내꺼 아닌가 이거? 이 정도면? 와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땡사비 진짜 그러면 형님 일단은 제가 대구 사드리고 아이고 내 세무사님 이거 사드리면 대납 받으면 쿠폰 쓰고 이거 대납 받으면 한 300억 좀 넘게 나오니까 일단 지선이 무조건 사요 형님 형님 나이도 그러면 바꿔실 거야 형님 그러면? 형님이 결정해야 돼요 나이도 팔 거면 지금 팔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호날두 바꾸자 나이도 바꿔 버리자 나이도 팔게 형님 나이까지 팔게 나이 어차피 급여 안 되니까 형님 대납은 아레나 드립니다 와 1,470억이었는데 형님? 이거 안 주나 혹시? 900억에 이거 900억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올려봐봐 혹시나 우리 지성단 형님들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? 맞죠 맞죠 형님 삼카 누가 천억에 주신다고 했다고? 진짜요? 이거 천억에 준다고 삼카? 엄청 싸게 주는 거야 그러면? 엄청 싸게 주는 거죠 형님 솔직히 어? 삼카 천력형님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? 지금? 진짜로? 형님 진짠가요 형님? 어 딛고 형님 딛고 형님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철화벌떡빵 구품떡 보내드려도 될까요 형님? 오늘 해도 삼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형님 이제 그러면? 어어어 사자 사자 이거 삼카 사는 게 좋아요 형님 강화하는 건 별로야 이런 거는? 그런데 형님 어차피 이거 안 팔리는 거 있어가지고 강화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형님 근데 형님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있어가지고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형님 갈게요 언니 만들게요 언니 아 맞아x2 아 이러면 붙죠 언니 어? 어어? 빡빡? 아 형님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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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의심하시는 거 같은데 아아 아니야x2 절대 아니지 빡빡아 어? 아 이거 아 형님 형님 이거 원래 잘 터져 이거 나는 아아 오케이 실건가 와 아 맞죠? 빡빡이가 보여줘 빡빡이가 보여 어? 빡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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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이거 무조건 이득이야 형님 돈 이제 잠깐만 형님 이제 윙만 남았죠 형님 3을 줄여야 되니까 차라리 형님 이거 금까셔도 돼요 지금은 어 딱 16 루쿠스로 안 줄이려면 형님 레시 보드 16 이거 사진 지금 부탁드립니다 대낙 대낙은 아레나 드립니다 어우 여러분 160억 있으신데 형님? 다른 건 형님 나중에 보고 오케이x3 잠깐 쓰다가 나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이거 쓰고 있을게 네 이거 쓰고 있으면 됩니다 형님 깔끔하게 지금 200 맞추고 지금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여러분들 맞죠 맞죠? 야 봐라 고마 오늘 너무 고맙다 오빠가 너무 고맙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접속하세요 형님 어 사랑해 Other P 어딘가 이거 NI 온 è 감사합니다.